못 헤어진다고 난리 부르시면 치겠지. 뭘 할머니 눈치 안 보세요. 걸렸다. 할머니는 역전 났어도 난 몰라. 정통으로 걸렸다. 스스로 무덤을 바찍 까불고 나대다가. 삐졌어요?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? 내가 그랬어 봐 자기 둘까 봐. 이제 3분의 2만 겪은 거야. 자매지야. 아린이랑 아빠 엄마 생각하면 바쁘지. 뒤통수 치는 게 니네 자매를 찾긴 거 같아. 뭐라고?